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니 충심은 지극하나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쭤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의 싸우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글랑은 그리허라 여 봐라 여 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톡기 화상을 그린다 톡기 화상을 그린다 톡기 화상을 그린다 금색춥파 거부음 연적 금색춥파 거부음 연적 오징어로 먹가러 오징어로 먹가러 양두 화필을 덤뻑 풀어 양두 화필을 덤뻑 풀어 단청체색에 두루무치어서 무치 아니야 무치어서 무치어서 단청체색에 두루무치어서 단청체색에 두루무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전화명산 승흐지강산 전화명산 승흐지강산 경계보거든 눈그리고 두 번 잡아가 경계보거든 눈그리고 동네방장 우거곤보 중에 동네방장 우음보 중에 내 잘 맞던 고그리고 내 잘 맞던 고그리고 여기까지 했지요? 네 두 번 더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요거를 두 번에 우리는 끝내버립시다 세 번 가면은 여기가 급수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에 끝내줘야만 우리가 급이 레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세 번 네 번에 끊으면 그건 초급이야 다시 두 번 더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요 화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뜨려 터! 이 화상을 그린다 통정주리 청년 금색 추파 거북연적 고징어로 먹하로 양두 화피를 덮어 불어 탄청채 세게 두루 묻지어서 이리 털이 끓인다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경계보거든 둥글리오 통내방자 무거운 모우중에 내 젊었던 코그리오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만 겁나 지금 잘하고 계셔 화 시작 화공을 불러라 좋다 화공을 불러들여 터! 이 화상을 그린다 통정주리 청년 금색 추파 거북연 전적 고징어로 먹하로 양두 화피를 덮어 불어 탄청채 세게 두루 묻지어서 이리 털이 끓인다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경계보단 경계보단 둥글리오 풍내방자 무거운 모우중에 내 젊었던 코그리오 난초지초 왠가장초 시당 난초지초 왠가장초 꽃다 먹던 입그리오 두번째 박에서 꽃다 먹던 입그리오 구겨냉고 구겨냉고 지지 울제 구겨냉고 지지 울제 소리듓uggling 소리 Omaha 소리듓응 소리듓없이 소리듓글디 소리듓 긁 Εoty고 はい 그리고 소리듣던 소리듣던 귀 그리고 두견 만화 방창 화림중 만화 방창 화림중 펄펄 뛰던 발 그리고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대환엄동 설안풍 대환엄동 설안풍 어허 하노던 털그리고 어허 하노던 털그리고 그러지 두귀난 정긋 눈은 도리도리 두귀난 정긋 눈은 도리도리 도리도리 어린은 들신 꽁댕이 몇독 어린은 들신 꽁댕이 몇독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번 익힌 다음에 뒤넘어가요 자꾸만 앞으로만 한사코 내달리면 했던거 다 잊어먹으니까 난초지초 왠가량초 시작 난초지초 왠가량초 꽃다 먹던 입그리고 꽃다 먹던 입그리고 꽃 두귀난 고고 꽃다 먹던 입그리고 해야지 hou 다 먹던 입그리고 구겨낸 고고 지저히 울지 구겨낸 고고 치저히 울지 아이고 거기는 1천록으로 잘 드러내요. 화림중 마라방창 화림중 펄펄 뛰기던 팔그리고 펄펄 뛰기던 팔그리고 대간엄동 설안풍 대간엄동 설안풍 어 하노던 털그리고 어 하노던 털그리고 두귀난 중 끝두근은 털희두리 두귀난 중 끝두근은 두두두두리 허리는 들신 꽁댕이 몇독 허리는 들신 꽁댕이 몇독 그렇지 한 번 더 나간 다음에 그 뒤를 빼버릴 거예요 난초 지초 웬갓 향초 난초 지초 웬갓 웬갓 향초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꽃다 먹던 입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돼야 난초 지초 시작 난초 지초 웬갓 양초 환영 만초 니 구향 뚜 냉 구향 진 운 대 웬갓 민 언 오리드흐 떤 귀 그리고 오리드흐 떤 귀 그리고 마하라 방창 화림중 마하라 방창 화림중 팔팔 뛰기던 팔 그리고 대환움동 설안풍 대환움동 설안풍 대환움동 설안풍 어허한오던 털그리고 어허한오던 털그리고 두기나 중껏 눈은 도리도리 두기나 중껏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들신 꽁대기며 또 좌 파편정산이 좌 파편이 좌 편도 두 번째박이에요 자 하 변청사니옥 변하는 옥수인디 이렇게 point 자 하 변청산니옥 변하는 옥수인디 다しい 최하편 청산이오 평화는 녹수인디 최하편 청산이오 평화는 녹수인디 녹수 청산의 외국 문장성 녹수 청산의 외국 문장성 뒤눌어진 양류속 뒤눌어진 양류속 틀랑 날랑 오락가락 틀랑 날랑 오락가락 고흥거주춤 기난토끼 고흥거주춤 기난토끼 화중태얼풋크려 화중태얼풋크려 아미산오리팔륜태 이것도 두번째 박이야 이것도 두번째 박 치고 나와야지 공통은 아미산오리팔륜태 다시 아미산오리팔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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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verview 뜨거운 청산유 퍼지는 독수인디 독수청산에 구운장성 독수청산에 구운장성 이는ios so 뚫랑 날랑 오락까락 뚫랑 날랑 오락까락 뚫랑 날랑 끊어줘야 돼 뚫랑 날랑 오락까락 이렇게 시작 뚫랑 날랑 오락까락 어흥거주춤기난토끼 어흥거주춤기난토끼 아중태얼붓그려 아중태얼붓그려 아미산월이발륜 두번째 박이소 아미산월이발륜퇴 두번째 박이소 아미산월이발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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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편 청산유 하편은 녹수인디 녹수청산에 굽은 장송 녹수청산에 굽은 장송 비늘어진 양류속 툴랑 날랑 오락가락 어흥거주춤 기난 토끼 가중태올풋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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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산월이발륜 두번째 방에서 아미산월이발륜 가중태올풋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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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Theatr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